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에는 미버도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집권 여당의 잘못이 아무리 많아도 통합당만은 찍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차차선으로 통합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중도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얼마나 잡는가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4.15 총선은 이미 흘러가버린 역사의 한 장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재건을 위해서 또 보수 재건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바둑을 복귀하는 것처럼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통합당은 대패하였을까 사실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잘못 이른바 실증은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 그 충격 또한 경제적 폐해로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야당이 승리하기에는 부쩍 좋은 토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이란 뜻하지 않는 천재 지병급 초대형 사건이 모든 이슈를 덮어버린 점도 패배의 한 요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당과 보수 진영 사람들은 폐인을 내부에서 찾아보려 하고 내부의 폐인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보수 재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4월 16일자 조수일보 사슬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지금의 야당에는 표를 주지 않았다 정권의 실정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통합당만은 찍을 수 없다는 국민이 너무 많은 것이다 아주 빼아픈 지적입니다만 정말 세게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폐인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교안 대표나 당직자나 통합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진실을 지금도 직시하고 있는지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법조인 출신들은 딱 털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따가 이런 털을 깨는 사람들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법조계 출신들은 털을 기준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평화시에는 그런 것이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돌변하는 전쟁상태 전시가 되면 털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때는 기존의 털을 깰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법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류에 황 대표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국민과 통합당 사이의 글입니다 통합당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실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미래 통합당은 수구당, 꼰대당, 늙은당, 웰빙당 등의 이미지가 현재의 통합당과 오브랩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로 통합당에 관계되신 분들은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바로 실체가 되는 시대니까 통합당에 처한 현실을 그냥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내놓으면 국민들이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 걸음 나아가서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 때만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음을 통합당 인물들이 많이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내놓으면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통합당 이미지와 함께 인물을 제시하면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나쁜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야 뭐 어디든지 간에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 신선한 충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통합당 관계자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한규환 대표가 정치에 뛰었던 다음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옮기는 일은 능숙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감동적이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별로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통합당으로서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감동이 필요했습니다 감동은 선택이 아니라 통합당에게는 필수적인 게 없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통합당의 구성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패배한 이 순간에도 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관성이나 관례나 이런 부분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통합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감동 부재 그것이 패인이었고 그것이 황교안 리더십의 한계였다고 봅니다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장소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4월 16일자 조선일보는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당의 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작은 기득권에만 연련하는 인상을 줬다 총선을 앞두고 인재의 영입은커녕 국민 앞에 내세울 대표 공략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었다 아주 빼앗은 지적인 겁니다 작은 기득권에만 연련하는 인상을 줬다 이 지적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황교안 측이 주도한 일련의 마찰이나 충돌이나 밀어붙이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점이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생각 안 한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너무 익숙하니까 밀어붙이고 자기들의 사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무리수를 두는 것을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의 사설 지적 가운데서도 총선을 앞두고 인재의 영입은커녕 이란 대목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통합당이 인재에 영입한 목록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감동부제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통합당의 앞길은 물론이고 보수진영의 앞길도 안타깝게도 험로가 될 굉장히 난해한 그런 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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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